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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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다음주 초월에 봄을 이렇게 하고요 오늘 반영제의 봄을 제가 자주 배우니까 좋다고 해주셔야 제가 잡고 나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모춘 대원결에서 파도선치 기도, 트롱 100일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같이 하던 전창원 부가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더 올라왔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날씨가 더워도 걱정이고 기가와도 걱정이고 걱정돼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그게 안되죠 오늘의 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인과 차관장을 하는데 오늘 지인이 아버지는 얘기를 하는데 고기스키가 약간 당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있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 아버님이 날씨가 더우니까 카페에 가요 차를 가세요 카페에 가요 요즘 카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문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사실 이제는 킹스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잘 가지 않는데 그날에 따라 부르니까 혼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킹스쿨 누르니까 이게 잘 안되잖아요 아니 저도 잘 안되요 사실은 하다보면 이게 금방 넘어와도 또 강의 말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뭐 카드 결제나 바코드 결제나 지금 뭐 카카오 뭐 그런 회의 결제나 주문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계속 하다보니까 쪄절돼가지고 잘 안되고 그래서 다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없어요 또 한참 멀리니까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야지 하고 주문을 해보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나왔더란 말이에요 살려주시고 그러나 아들이구요 아니 끝까지 살려주시면 들추고 나가주셔야지 왜 알아듣고 들어가니까 뒤에 젊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십니다 몸에 시간다니가 왜 그래 아름다니 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를 하고 가기로 나왔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다가 내가 원하는 카페에서 이런 일이 들었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주 가니까 아니까 뭐 하는데 그래서 스윙을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윙을 다 못할 줄 알고 대신 다 해줘요 스윙을 다 못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목을 또는 상품을 이용합니다 동물 카페를 동물 카페를 가면 아담하고 또 주인장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물론 그 동물 카페 가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인장이 바로 모르고 또 친절하게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문을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제가 얼마든지 심지어는 외산부로 가면 그래서 골목에 있는 원래 골목 카페가 많잖아요 제가 이런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골목 카페가 조금 있다라고 제가 한국으로 가봤는데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물 카페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적 프랜차이즈는 다 본사에 오게 물론 자격자의 이익도 남겠지만 그런 계획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카페를 이용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리고 좋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편하다는 라는 관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자꾸 기계화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사회생활 문화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사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계신가 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광고가 나온다 하는데 영화제 3개가 광고를 보고 시청하신 분들도 계신던데 그리고 영화제 회의 영화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지폐기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이제 경제영상부여 교수님들이 운영을 해요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걸로 유일하게 스님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다 이제 제과장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QI 코드 QI 코드로 뭐가 의미를 해야 되냐 그런거에요 모든 사람이 아시도스 QI 코드 상품 코드를 찍은거 있지 않습니까 어 바코드죠 바코드 상품은 그 얘기 듣고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왜 어 돌교 영화제인데 그 자들이 좀 나이가 없고 좀 더 어려운 이렇게 있는데 전화예매를 하게 되면 청구를 내려놔야지 왜 너무 사회를 쉽게 따라가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회는 지금 대표적으로 QI 코드 혜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그렇게 용하느냐 아니냐 그렇게 용하느냐 조금 더 그래서 결정적으로 배려해야지 그렇게 하면 물론 전화예매를 하게 되면 1년쯤 들어요 전화를 응대하고 알려주고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교수님들한테 아주 잘래요 이렇게 날개이나 성화가 나오고 그러려면 불교 영화제 별개로 떼라 잘 영화를 해야 되라 불적으로 배려하지는 없다면서 무슨 불교 영화를 하겠다고 하냐 바로 좀 이렇게 강의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안 그럴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만큼 정작 불교 안에 있는 행사도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어떻게돼 결과적으로는 제 민원이 다 수용이 됐듯 전화에 성분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나마 제가 승리의 이름을 발언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 개선됐다는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통틀어서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I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인공 인공 정의료 있잖아요 인공 정의료라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재료가 아니라 이의적인 합동으로 만든 정의료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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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계적인 장치나 프로그램 인공지능 영어로는 AI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왠지 좀 어렵고 거루가기 물론 IT 종사자나 젊은 분들은 친숙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편함은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영화를 한다고 보니까 스님은 이제 영상이나 IT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네요 관심이 없어도 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안으로서 하자면 제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저는 글쓰고 감독하고 제작하고 그분이 다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못하는데 한다는 것도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운동지능 이 부분도 잘 모르지만 왜 중요한지 이행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아니까 그렇지않겠습니까 분명은 사실 항상 과거에 이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늘 앞서받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부총님이 지금 계셨다라는 것은 어떠실까요 부총님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받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죽음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당연히 수용하고 이해를 하셨을거에요 우리가 아프다 가셨을거에요 가까운 대로 불광사 불광사 폐로 말씀하십니다 광고 큰세님께서 그 당시에 처음 초창기에 문동포교를 했잖아요 지금 입장을 보면 천만의 포교를 하신거에요 지금은 워낙에 만연되어있지만 그 당시에는 흔치 않고 유리가 없는 포로 전폭 방법론이 됐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다른게 아니에요 단지 매체하죠 아프다라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게 아니고 변화적인 관중으로 보면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거나 이 세상은 늘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화될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변화 도시에 있건 산속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어줘야 된다 특히 조강사 보다 보편을 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증이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가 2015년 기업입니다 아마 기억나실건데 알파고와 바둑기 다 이 세대의 세계대의 대결 세계대의 대결 결과는 사례일로 압도적으로 있었어요 한번 이긴 것도 굉장한 수치력이 없더라구요 그때 이후에도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쉬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픈자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발달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에는 아주 유행인 같은 경우가 뭐에요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뭔지는 모르셔서 키링버스인지 뭐 자꾸 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버스는 버스에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뭐에요 실제가 아닌 가상재기를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온라인의 문화에 익숙하다고 보니까 전전적으로 발달해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자꾸 만드는거에요 그런 문화가 환경이 되는거에요 가상의 세계로 내가 가상의 세계를 경험을 하는거죠 얘기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술가 1-2년 전에 얘기에요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 문화계에서는 이게 새로운 문화의 아이템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미래의 공급같이 공급같이 또 경제계에서는 새로운 영국적 세계를 관리하였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할까요 공적 영지에 불국도가 행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있지 않아요 가상재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거는 또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조용히 창을 하더라고요 어쩌신건 아니에요 지금도 메타버스도 활렬하래요 그런데 메타버스를 연가할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생긴거에요 우리 사람과 밀접하게 생긴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게 혹시 뭘까요 이제 들어오고 보셨을 겁니다 챗GPT라고 하는 챗GPT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쪽이 채팅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궁금한 것을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그 지능군에 대해서 알아서 척척척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지륜응답이 되는거죠 그 실생활이 밀접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인공지능은 뭐냐면 조용한 사람들은 대화가서 안되요 그래서 아들 딸 혼자분들을 알고 주면 대화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걸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스마트컬 같다 라는 인각이 될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구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수공수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내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본들을 알아서 취약을 해서 그 답변을 투수로 해주는거에요 그니까 그 시간과 노력 공력을 무척이나 아낄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아래는 가짜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안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것 놀라운것은 대답의 수준 내용과 수준이에요 중요한건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단선적인 질문을 하면 단선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조금 더 2차하고 3차적인 콩취적인 질문을 하면 콩취적인 답변이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것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인공균이 검색해서 요의적으로 푹 그려놓는거죠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검색하려면 몇 년 며칠이 걸리고 인간이 검색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가능한거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인터넷이 생긴지가 약 30년 정도 본격적으로 성적이 됩니다 제가 말하면 인터넷에 올린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 이 공진은 검색을 한거에요 얼마나 인터넷에 올린 정보도의 양 많겠습니까 그 올린 검색을 못하잖아요 하루정도 고작해서 일단 네이버 그거 주준이잖아요 근데 이 공진은 전반적인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정보도의 양이 훨씬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선 첸이 나오고 이 공진이 나오고 일자리가 약 1400만 개가 얻었을 것이다 오는 한이 또 대학교로 곧 공기가 될 것이다 이런 뭐 내가 말을 하는데 바로 현실화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못한다는 요즘 학교일 수도 그래요 stimulating 어떤 학교 학교 대책ам 이런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은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밀럭스를 똑똑하게 과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고 이건 생각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로봇이죠 로봇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은 결론을 이룰 하더라고요 결론을 이룰 수 있느냐 일단 깨달음이란 뭔가 종류를 해요 현실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혜탈을 구하러 온 방법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원리적으로 정보를 확 커요 굉장히 잘 통해서 또 백화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나미를 듣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반응 없다 라고 말하래 또 그나미를 분류하고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이 취약품으로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스스로 계속 못걸린 일을 하잖아요 이 로봇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시대가 온다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유정무정에 우리 다 불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중요하게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과연 나의 의류가 얼마나 개입됐습니까 의지가 있군요 얼마나 사유를 하는가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은 입력된 정보를 위해서 계속 해석을 하는 거 뿐이지 않습니까 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데 그 감정이 아니라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또 다른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놨어요 자 불교를 주제로 하는 내용인데 글에다가 써달라 남편 주인공이 있고 자 이 둘이 보니까 또 인구가 또 삼각관대야 그런데 또 인구가 또 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줄곧이 될 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또 이만의 얘기를 만들어집니다 내용이 꽤 그럴싸해요 잘 만들었대요 제가 만들면 그렇게 안될 거라고 이런 거를 흥미하는 내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창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이 친구와 취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X보라로 정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작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찾을 수 없게 영구의 현실인 거예요 조금 더 투수록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떨어질 것 밖에 없다 그런 시점에 일을 보시고 그래서 이 창작자라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여화만 그러나 드라마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법률지원 인공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리고 과거의 탄력의 흥신만큼을 정리를 해버려요 인공인형이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이걸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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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한 분들도 이제는 저 분들과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분들이 바라는 것은 요제나 법대잖아요 이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독립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면 인공기능이 만능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소학적 기능을 없어요 계산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인공지능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체치팩스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으로 결국하고 계속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소학적 원상경으로 할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당히 유추할거였죠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될 인공지능이 오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지금은 이제는 9백의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고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능력 또 또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적응할 수가 없나 능력 한마디로 변화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하는거죠 불균적으로 불균적으로 보면 세상의 변화는 명의적 세계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불균적으로 불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핵심이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 그걸 우지 문화가 문물이 오면 답답하고 아비 캄캄한데 그것이 단지 민공지능이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두루 문홍두루 바로 전작을 해요 반대로 전작하면 우리가 인생이 있고 이 상황이 난박하더라도 결국 진행이 있다 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탁 되나 해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금의 순간 상황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급변한 세상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자신감을 갖다 하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변화의 흥을 이해한다는 의미 중이 나와도 사실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흥을 이해하고 순환적으로 이해 만한다면 특별하게 어렵고는 없다 또 인공지능에 불성이 있다고 한 거를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고개집에 쌓아놨다가는 반대의 연구자의 변화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연구자의 변화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연구자를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팔의 하신이라고 말을 하죠 항상 그 변화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생의 시대의 원하는 거야 어떤 금기에 따라서 하나의 현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움 시행이라고 말을 해요 과음젠구자로 하면 육관이나 삼십 vemland을 우리가 숨기 acceler도 gosh 41층마침 마찬가지 마음내에 gooits вы행 go binding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이 부분도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새롭게 나아진 징 vidüssng을 만들어 보고 이het般서 또는 의미 좋ouring이고 위안들이 vuelvo시고 불행하는 것도 모르는 몫이다 하는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거냐 할까라도 정말로 나에게 정말 실상의 유용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인식하기를 따로 나를 이룩해 주는 환생님까지 편안심이 될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맞으면 다가올 것 같고 없다는 비교적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흙 변화의 소형을 이해하면서 가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소중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능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홉시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수능 개발 기도, 파워펀치 기도를 동참하시고 해주시면 또 동참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따로 하죠 따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는 다른 카피를 받아서 파워펀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의 자체들은 금강 청문 보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도에 있고요 그리고 내모의 소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바라며 주위에 좋은 별자로 있으면 항상 금강 청문 보태로 출석하시고 이렇게 나날이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번상 애가 지극에만 이렇게 바쁘게 드시고 자랑스럽게 숨길 가시고 그래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겠습니다